전남 서부권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은 7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습니다. 정치 구단의 화려한 복귀도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깃거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모두 36명입니다.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목포시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정권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당선자는 모두 민주당 후보로 채워졌습니다. 선거 초반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자웅을 겨뤘던 무소속 후보들도 심판 바람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의 평균 득표율은 73.4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남 한도 신도에 출마한 정치구단 박지원 당선인은 무려 92.62%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의 최고령 당선자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혼을 바쳐서 일하게 했으며 민주당 후보의 정권교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영암무안신안에 출마한 서삼석 의원은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삼선 고지에 오르면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농어촌 지역구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문제 해결에 서삼석 당선인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암무안신안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치열한 경선을 펼쳤던 목포 지역구에서는 김원희 현 의원이 70%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 반열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맡고 있는 목포를 중단 없이 발전시켜달라는 희망을 가지고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의뢰서는 전남에서 유일한 여성인 권양협 당선인이 배출됐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에서는 이계호 의원이 무소속 이석형 후보의 끈질긴 추격을 물리치고 네 번째 당선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MBC 뉴스 김윤입니다.